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핀란드 헬싱키에 와있고요 장장 한 20일 동안 유럽투어를 할 예정인데 미국 투어 때는 그래도 데이호프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유럽투어는 오늘이 유일무이하게 쉬는 날일 예정이에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다른 촬영도 있고 또 투어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예정이어서 희소식 어떻게 담야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한번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핀란드의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지금 나갈 준비를 했어요 헬싱키에 오는 건 또 처음이어서 가봅시다 이 바람이 너무 쎄다 오 진짜 바로 앞이네요 저 전통시장 저거 잖아요 오 대박 우와 우와 예쁘잖아 여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마트에서 길게 된 거 두 덩어리 했거든요 연어 스프 진짜 맛있는 데가 있대요 스프? 아예 그냥 식당으로 가려고 연어 스프 하는데 그래요? 연어 덩어리 숭덩숭덩 해 주가지고 맛있다던데 이 스프 한 번 살게 한번 돌아보고 살 거 있음 사고 여기가 백 년 넘었대요 전통시장 개비야 개비야 순록불? 순록불키링 대박 어 뭐야 진짜야? 무서워 진짜인 거 같은데 진짜지 않아 괜찮아? 괜히 무서워 냄새 살까? 와 잠깐만 나? 방구지 냄새? 연어가 한 80% 있는 것 같아 다 연어야 거기 누구야? 저기 옆에 트러플 가게에서 트러플 먹고 있대 언니 트러플 싫어해? 아니 별로 안 좋아 근데 여기 막 학교에서 트러플 이게 머슈룸이랑 같이 섞여있는 거고 이거는 블랙올리브랑 섞여있는건데 얘가 제일 인기다 맛있는데? 2만원 넘어 감자찜에 찍어먹으면 그니까요 감자찜에 찍어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얼마에요? 12유로 12유로 싸는 2만원? 18,000원 되겠다 트라이 해보는거 어때요? 이게 뭔데? 공고기 술로 까서 먹을 수 있는데 술로 고기 한번 우리 트라이? 식당가 느낌 에클레어 에클레어 바클라바 있어 언니 이거 터키 디저트인데 진짜 맛있다던데 ish 공고기 . 공고기 공고기 고 spark 사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 사는 게 리스크가 덜하지 않을까 슬로그로 할까요? 구부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절키로 사요? 애매한데 말씀해주시겠어요? 제발 제발 공고기 샀어요 뒤돌아 봐주세요 아 이게 슬로그로예요? 오늘 잡은 생선 버거풀 비추초 맛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근데 맛있어 큰 맛이 약간 진짜 순대 간 같긴 하다 그리고 약간 고기치고 좀 텁텁함이 있어요 씹을 때 유포맛도 살짝 응응 유포맛다 맛있는데요 근데? 음 이제 슬로그먹어봤으니까 군고기 먹는 걸로 근데 슬로그고기 맛있는데? 뭔가 부드러워서 좋다고 해야하나? 입을 좀 헹구고 먹어야지 어우 반 세다 약간 리조트에서 시큼한 맛이 나는데요? 약간 리조트에서 시큼한 맛이 나는데요? 응 그 카푸 모시기 카푸 모시기 시장 카푸 모시기 시장 뭐 할구? 뭐 할구? 뭐 할구? 아 무화과? 영어 그래 드라이트로 드라이트로 예봉하시죠 어? 이거 뭐지? 어? 뭔가 좀 혹하는데? 술잔인데? 그러니까 술잔인데 오우 예쁘다 오우 그니까 내가 핀란드에 살았으면 샀다 아 와우 와우 아 물이구나 난 또 주는 줄 아 물이구나 난 또 주는 줄 무민의 무민 쇼핑 무민의 무민 쇼핑 무민 인형이 있어서 좋겠다 정동이 정동이 상황 이런 곳에 근데 약간 팔 것 같지 않아? 이런 데서 운우도 있어 진짜 dank 정동이 정동이 오랜만이야 정동이 얘 머리떡 만졌다 그니까 우리 하도 만져가지고 귀여운데? 오랜만에 재회 가자! Let's go 지금 미트 하나 걸친 거야? 응 날씨를 잘 모르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 전 말 그대로 이 옷은 미국에서 장만한 옷인데요 미국에서는 못 입고 이 정도 날씨가 아니어서 아 맞네 예쁘다 저거 찍히면 모다이크 해드릴게요 착실하게 내가 또 하지 난 선크림이랑 붙어 언니 나와도 되는 거야? 외모랑 볼게 난 생활 워낙 많이 나와도 우리 블레도 오늘 톤이 좀 맞는다잉? 무슨 톤? 청바지 입었어 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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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몄다 꾸몄다 좋아서 언니 꾸몄다 오늘 각자 꾸민구나 청바지 입은 각자 꾸민 심지어 가죽 자켓 입었어 내 가죽 자켓 입었어 체리 가죽 자켓 안 챙겼어? 왜 언니 있어? 가죽 자켓? 아 선배님 저 가죽 자켓 입었네 웃겼는데 아쉽다 체리야 예림이 때문에 OOTD 못 맞추네 나는 가죽 자켓이 내 그게 아니야 나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하는거야? 너무 좋아 사진타임 됐어요 심이 그냥 문티로도 안찍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짜내도 돼? 우리 짜내도 돼? 짜안 렌즈를 사실 끼고 놀 것 같아 유럽투어 화이팅 짜안 새우 꼬치 맛있겠다 새우 매알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뭐여? 하나 더 타르타르 타르타르 그런 데 있단 말이야 찜만 해주는데 그런 데라서 먹는 게 훨씬 싸게 귀여워서 찍고 있었어 수다 근데 여기 뭐 사러 왔더라? 타로 카드 사러 왔지 타로 카드 사러 왔지 타로 카드 사러 왔지 타로 카드 사러 왔지 나 여기서 못하면 니 그려야 된다고 그릴 수 있어? 왜 그리 타로 카드 아 치콜리 홍길리가 치콜리가 보자 윌리완카 이거 보고 둘 때까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상상했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이야 그 말은 포커 카드 말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냥 귀엽다 이렇게 하겠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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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곰고기 테스팅 할건디 할건디요 근데 먹는다 응 곰고기 테스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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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내 바지에도 다 갈렸어 냄새 어때? 참..냄새는 참치? 오 참치캔 냄새 나는데? 오오 비주얼 완전 참치인데? 아니다 비주얼 참치보다는 약간 아 뭐야 이게?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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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식 어 강아지 특식같은 응 되게 질감이 진짜 강아지 간식같은데 어떠세요? 소세지가 생겼네 소세지 안 해도 되는거 뭐라 설명 못하겠어 그냥 고기맛 소세지? 어 소세지? 부대찌개 햄맛 왜 먹어보지는 않아요? 왜 안하는데? 왜 이렇게 먹을까? 어떻게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그 부대찌개에 있는 그 덩어리진 고기 있잖아 그냥 그 맛? 그냥 가공된 맛이야 곰 먹었다의 의미를 두고 별점 5점에서 6점입니까? 2점? 어? 수고하네요 어 진짜? 0.5점이요 왜? 특별할게 없어서? 햄이랑 섞어서 먹으면 이 맛일 것 같은 느낌? 어 약간 이렇게 뭉개가지고 뭉쳐서 거기서 스테이크로 먹으면 잘하실거에요 그니까 그래서 나중에 뭔가 그런걸로 한번 다시 먹어볼게 전 지금 폴란드에 도착을 했고요 저녁 9시 정도인데 배고파 오늘 식당 갈 체력은 안돼서 편의점 갈거에요 편의점 편의점 렛츠고 렛츠고 너무 추워 반짝반짝 진짜 편의점이다 완전히 오 그냥 여기 오니길이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만두야? 네 오 대박 만두에요 부뚝부뚝한가요? 네 만두 되게 단단해 약간 좀 좀 이런걸로 오 와우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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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맥주의 나라 짠 님 음 рий 음 음 나 오늘은 masculin화 생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A.F.R.I. G.G.M.A.C.G을 honey- mill화 Parce never- 암metro 아아... 아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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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약간 나라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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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맛! 아아... 식감은... 식감이랑 맛은... 그 옛날 햄맛이 절대 안... 땡큐! 땡큐! 땡큐 소 마치! elijk stove 뭐야? 아 미쳤다! Vaticanทools 예전엔 하나님ilai 있김 오늘 하루 종일 저녁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녁때문에 왔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낭만 낭만. 이게 여기 같이 먹는구나. 맛없게 찍어도 후레쉬 터뜨려야 돼. 저도 한번만 터뜨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미쳤다. 지금 다들 굶주려가지고. 정신없다. 지금 열심히 자르고 있어요. 오늘 모자이크 원하시는 멤버들? 사슬이 형. 이상 멤버 모자이크 원합니다. 예뻐 넌. 왜? 왜 나 예쁘다고 안 이려? 아. 아. 달달달달달달. 와우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이게 슈바이낭쌤이에요? 맞아요? 슈바이낭쌤? 처음 먹어봐. 아. 으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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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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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지. 여기 립은 너무 다 어울릴 것 같은데. 좋아요. 잘한다. 립 너무 다 어울릴 것 같아. 너무 하시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진짜 딱 매고 너무 멋있었어. 진짜 나는 가입할 거예요. 아 진짜. 정원 언니 예쁜데? 정원 언니 예쁜데? 나만 안 예쁘다는 거잖아 아 내가 각도가 좀 잘 못했지 않았을까 방금? 눈썹이 너무 없어 언니 화이트할래 화이트 마그네릭 마그네릭 뭐가 나? 나는 은색했어 나랑 커플하자 나 은색해야지 아 뭐야 정지 아 뭐야 아 왜 나 따라해 아니 근데 내가 제일 많이 안했는데 커플 커플 멋있다 아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아 그래요? 얼굴만 보여요 반대로 로우 앵글로 찍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렇게 고고 자 앞이 붙어 우리 금자 너무 많이 나온다 부담스러운데? 다 찍어주는 중 저 찍을래요 저 찍을래요 저 찍을래요 저 찍을래요 역시 한국인들 사진에 진심이야 역시 한국인들 사진에 진심이야 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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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쯔리 귀여워 귀여워 쯔리 귀여워 우리 맨날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오 엄마미소 아니야? 엄마미소 엄마미소 다 같이 찍어요 다 같이 다 같이 찍어요 립 좀 대리 저게 또 보여야 되거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제 생각에 진심이 드디어 소면 에이 유연 적당한 장면 사진을 보면서 영상인터넨이 요리의 사진을 찍을래요 아ầ 아 비둘기 때문에 너무 서럽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들 이해를 벗어내고 자꾸 오 옆에 오라고 저는 란다니 공항에 있어요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바르셀로나 너무 정신없는 유럽 투어였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식사 fish and chips 비 라 모레비 비 라 모레비 아 근데 좀 멀리 찍혀야 예쁜데 그러니까 감성 파괴 저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밤 11시 반 조금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조금 정신없긴 한데 바르셀로나에 엄청 예쁜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를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들한테 예쁜 건 보여줘야지 얼른 후딱 다녀오려고요 초등학교 아 Yang Gerr 으하ァ 아 미쳤다 장난 아닌데요 아 근데 이게 안 담긴다 아 여기 뒤쪽이에요? 네 여기가 뒤쪽 여기가 오른쪽 저기 넘어가면 앞일 거예요 와 넥밥 wavelength 아아 사실 설창해서 좀 아쉽네 저희 뭐 하는데요? 파티한다! 어떻게 지은거지?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쿠팟이 하나 있는데 맞아요 우와 대박 장난 아니다 아니 근데 진짜 눈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영상에 다 안 남겨서 진짜 아쉬울 정도로 너무 예뻐요 이 상상이 우리 요리들도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해요 나오길 잘했다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완공되면 진짜 와야겠다 다시 이렇게 듣진 못하겠는데 뭐라고 써있는 것 같지? 이렇게 뭐라고 써있지? 안녕! 이 영상은 한국의 이별와 같은 귀에 가만히 있으며 아무래도 너무 쪼금지장 철노도 머리로 중국식 따라서 하지만 드디어 미식을 잊어 정말 조금 4분 끓여서 먹으면 되는거 오늘 어디서 먹는거 이게 지금 햄버거 한번 클릭을 줄게요. 오우! 흘렸다. 근데 이게 뭐로... 짱콩 까는 법 아세요, 감독님? 방금 배웠어요, 제가. 여기 틈이 있대요. 여기 틈을 뾱! 죄송해요. 오레오 팍콩인 줄 알고 시켰는데 쉐이크였어. 너무 달아. 미쳤어. 음!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문다. 와우, 와우. 우리 날개하고 있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여기 막봉인데,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비 얼굴 붓겠다. 왜? 네. 근데 이게 좀 더 멀어. 음! 맛있다. 아니, 맛있게 먹긴 했는데. 미틀 지켰어야 되는데. 진짜, 미틀 지켰어야 되는데. 미틀. 나도 이미 짜서. 또 번개 안치네. 오, 쳤는데. 오, 아, 진짜? 네. 아, 이런. 오, 번개쳤다 방금. 썬더. 썬더. 방금 보셨어요? 번개, 번개쳤어. 스노우로 찍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제대로 찍혔어요. 엄두단 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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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두단 사조치.